스포츠의 스포츠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31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스토커를 한 달 정도 쉴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스토커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언제나처럼 제 옆에는 우리 박세훈 기자 나와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자 그리고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우리는 인사를 하는데 한 달이 지났어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소준일 아나운서 소준일 캐스터 대신 나온 우리 또 귀염둥이 오해원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다른 분들 한 달 만에 온다는데 저는 한 한 석 달? 한 석 달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반갑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슬슬 시동을 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휴지기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거는 역시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 이 지난달에 열려서 2주간 공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뭐 인천 아시안게임이 4일날 폐막을 해서 어 6일 6일에 뭐 어떤 녹음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됐지만 저희의 어떤 그 에너지를 모두 인천 아시안게임에 쏟아 부었던 까닭에 도저히 그 그 할 수가 없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추석에 어떤 그런 여파도 있어서 어 저희가 부득이하게 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애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놀아서 뭐 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오 기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방금 뭐 임종률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결코 노느라고 녹음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뭐 아시안게임이 이게 또 딱 2주만 하고 정확히 말하면 한 16일만 하고 끝나는 대회가 아니라 뭐 결산도 해야 되고 결산도. 그러니까 뭐 사전에 하는 일도 있고 또 사후에도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16일 이상 가는 또 이런 파급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흔히 생각했을 때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아시안게임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이 더 힘들어요. 아 메달이 너무 많이 나와. 그렇죠. 아침에 사격 뭐 낮에 펜싱 뭐 밤에 수영 야구 축구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안게임 기간이 사실상 체육기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대회예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소치부터 시작해서 이 월드컵에 아시안게임까지 이 큰 대회가 3연타로 있는 바람에 올해 아주 그냥 스포츠 기자들 짐 빠지는 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소치는 제가 갔다 왔고 또 브라질 월드컵은 오해웅 기자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안게임에서는 사실 이제 박세용 기자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태환 전담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박태환의 경기가 이제 첫 쪽에 끝났죠. 저는 사실상 그때 아시안게임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박태환 쪽에서 워낙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인천을 매일 왔다 갔다 한 게 왕복을 해야 됐다는 거고 그런 기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시안게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정말 그 인천 지역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발전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겠지만 이게 뭐 일단 개최를 하고 보자. 그렇죠. 그래서 뭐 그 2조 5천억 원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로 용을 얻어먹는 그런 대회가 되는 바람에 이제 뭐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 남은 주 경기장 뭐 이런 것들 활용도 지금 문제예요. 1년에 몇백억씩 관리비가 들어간다는데 이것도 지금 뭐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 쉽게 말해서 명암을 파기 위해서 자꾸 이런 데 유치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정치인이 정작 대회 기간에 없어요. 그렇죠. 안상수 시장도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안상수 시장. 그분이 지금 어디 가는지 저는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 사이 시장이 지금 두 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홍영길 시장 그리고 지금 유정복 시장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후임들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임자가 똥 싸놓은 거 이제 치워야 돼요. 지금 그런 처지고 지금 실제로 인천의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죠. 그렇죠. 그야말로 빚덩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만 부채가 12조? 14조?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2조 5천억까지 이거 됐으니까 이거 뭐 국민 그러니까 인천시민 한 명이 500만 원인가요? 이 정도를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게 런던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임정률 기자와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경기장 보면 외관이 좀 이상해요. 막 무슨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외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장이 뭐냐 그 경기장을 런던올림픽을 끝으로 런던을 떠납니다. 그게 그 다음 올림픽 장소죠. 리올림픽 경기장으로 쓸 수 있게 배달을 보네요. DHL이든 뭐든 택배로 갑니다. 뭐냐 경기장을 다음 올림픽에서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리우측에서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경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 비슷한 부분이 제가 갔다 온 브라질 월드컵 때도 그게 있었는데 일부 경기장이 우리가 보면 이게 공사가 덜 끝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철골구조 이런 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크게 천막으로만 가려져 있습니다. 대신 그거 조명을 쏴서 굉장히 이쁘긴 한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회가 끝난 뒤에는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영할 때는 더 작은 규모로 왜냐하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큰 대회일 때만 한 6만석 이 정도가 필요하지 자기네 자국리가 할 땐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면 제작비도 절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설로 관중석을 증축하고 때에 따라 해체시켜서 철수를 시키는 이런 경제적인 방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졌죠. 그렇죠. 다 졌잖아요. 인천 주경기장 그거 문학경기장 있잖아요. 있는데도 서구에 다시 아시아드 경기장을 지어서 그것만 4,500, 700 이 정도 억원 이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 아시안게임 뒷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해원 기자는 지금 오랜만에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한 통의 메일이 와있었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원래 박세훈 기자가 유도 담당인데 박태환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백업으로 유도 경기장을 갔습니다. 그렇죠. 갔는데 이번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문제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에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 한다. 아니면 경기를 보는 데만 정신이 파였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사인도 사인도 자기 아이디에 사인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광경도 있고 저도 그런 모습을 하나를 도원체육관 유도가 열린 도원체육관에서 발견을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메일을 읽었는데 그 메일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왔어요. 자원봉사 중에 한 명이 본인 실명과 연락처까지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서 깔 수 있나요? 여기서는 까면 안 되겠죠? 네. 그냥 성함만 성함만 아 성함? 가지마. 성함만 까면 안 되죠. 일단 얘기해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인천이 고향인 사람으로 대학교를 빼고 초중고로 인천에서 나온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고향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자원봉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쭉 굉장히 A4 한 장 꽉 채워주셨는데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들이 왜 우왕좌왕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도복과 아이디 검사를 했는데 바뀐 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담당관 그리고 아시안게임 당사자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도복 길이 문제와 아이디 문제, 자리 배치 문제도 조직위와 싸울 때 저는 열심히 통역만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룰을 모른다는 거였다. 조직위로부터 개정된 룰을 보내달라고 하고 이분의 말씀은 조직위, 그다음에 대한유도회죠. 그쪽 관계자가 룰을 몰라서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경기장에 보면 경기장을 총괄하는 그런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그 매니저에게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서 바꿨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또 엉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남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도 일부 해주셨는데 그 학생은 인천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정말 발에 물질이 잡힐 정도로 뛰고 또 뛰었던 그런 아이들이다. 선수들에 물품 바구니를 들고 안내하는데 인원도 적고 바구니도 부족해서 어린 자원봉사자에 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을 쭉 담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정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무개념은 정말 일부거든요.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선한 마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교육, 그들에 대한 교육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이분이 정말 A4 한 장을 꽉 채워주셔서 보내주셨던 메일의 내용이에요. 저 이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메일 보내주신 그분 말대로 정말 좋은 마음에서 내고장 인천, 미추올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몸을 던졌는데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 대한 어떤 원망도 좀 있었겠죠. 여기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느 자원봉사자분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지난번 여수 박람회 때 자원봉사를 했다가 너무 좋은 경험이어서 이번 인천아시안게임도 지원을 했는데 너무 대도적이다. 두 대회의 분위기가.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공무원들과 유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허드렌드를 시키더라.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는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셨다고 그런 얘기도 여기다 적어주셨어요.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정말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그런 게 좀 뭐랄까 기름칠을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아줌마 이런 건 실례네. 아가씨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참 이게 일부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매도되는 이러한 상황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 기자 입장에서는 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봐도. 그러니까 보면 경기 보느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자들 안내를. 선수도 안내를 해야 되는데 경기 보느라고. 안내 안 하고. 매달려 있는. 선수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일부 자원봉사들이 앉아서 경기를 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 이 전달 숙지가 정확히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수영장만 해도 수영 경기가 제가 봤을 때 대회 초반의 메인 이벤트였어요. 특히 순양과 박태환의 400m. 박태환의 대결. 대회 첫날 200m 경기가 열렸는데 이 아시안게임 이번 인천시가 걱정되는 이유. 뭐냐. 수영장에서 나왔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정작 경기장을 가보면 돈 쓴 티가 안 나요. 뭐 이래. 단적인 예로 수영장뿐만 아니라 정말 다수의 경기장이 1층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브레스 워킹룸이라고 해서 워크룸이라고 하죠. 기자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기자회견실이 있어요. 모든 대회에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번 대회에는 기자 업무실과 기자회견실을 그냥 하나로 퉁. 맞아요. 그런 경기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었는데 아시안게임 사상 유력 없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리가 돋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기자들은 각자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하죠. 그리고 거기가 일반 사무실이랑 비슷해요. 배고픈 사람 먹기도 하고. 맞아요. 너저분한데 거기서 기자회견이 열려. 그런데 선수들한테 안 궁금한 기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기 일하느라 바쁘니까. 기자회견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하니까 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첫날에 기자회견 할 때 이제 순양 박태환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자봉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진 찍겠다고. 진짜 완전 돋대기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프레스 담당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통제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빨리 대처가 된 경우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써대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시가 내려졌대요. 네. 그건 맞아요. 행동 자제하고 일하는 데서 벗어나지 마라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사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조치가 빨리 된 편이었죠. 왜냐하면 진짜 수영장 자원봉사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아까 메일 보내주신 분처럼 어떤 로얄티 충성도가 높은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겠지만 일부가 보여준 작태 이런 것들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기자들로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인데 손님들을 불러다 놓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참 미안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 취재진이나 선수들한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은 출퇴근을 했죠. 두 분 기자들은 출퇴근을 했지만 저는 이제 집이 멀어서 집이 양주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한번 왕복을 하려면 한 200km는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숙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디어촌을 들어갔습니다. 미디어촌을 들어갔는데 정말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방충망이 없고 그래서 이제 모기들이 이제 들끓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기를 진짜 술 차례 모기랑 싸우고 모기를 잡고 나서야 잠이 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엄청 피곤했고 그런 상황에서 욕조에 물 좀 담그고 몸 좀 풀어볼까 하면 이제 마개가 없어요. 욕조 마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없느냐 물어보면 다 예산 타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충망을 설치를 해놓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대회가 끝나면은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방충망 마음에 안 든다. 갈아줘라 이렇게 하면은 한 10억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해놓고 그냥 에프킬러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뿌리고 자라. 이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뭐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문을 활짝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에프킬러를 뿌려라. 그 공기를 마시고 잔 기자들.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그게 선수들도. 맞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선수촌도 방충망이 없는 선수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기사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일본 축구 선수들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22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국제대회 같은 거 하면 사실 중국 욕 많이 합니다. 워낙 대충 하는 거 많고 가짜도 많고 하는데 이번 대회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중국을 욕할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중국만도 못한 게 되게 많아요. 진짜 쪽팔리더라고. 그러니까 일례로 소치올림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쌍둥이 변기 이런 거. 농물, 수돗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기자들이 썼습니다. 기사를. 제가 묵었던 방은 물이 뜨거운 물밖에 안 나왔어요. 펄펄 끓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신나게 불평, 불만을 쏟아냈는데 남들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부터. 지금 얘기 또 하자면 일반 분양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 싱크대나 이런 문짝 이런 것들을 다 테이프 같은 걸로 다 붙여놨어요. 혹시라도 손상에 갈까 봐.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자들의 선수들이. 선촌도 그러니까 이거 뭐냐 우리 뜨내기 손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미안했던 그런 아시안게임이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이 나가는데 원래 선수들이 나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야 돼요. 거기 이제 팬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이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 다 오픈돼 있었어요. 아예 일본의 이번에 수영선수 사관은 하기노 고스케 대회 MVP 받았잖아요. 경기 끝나고 그냥 팬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쿨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젊어서 그런 걸 좀 즐기더라고요. 즐기고. 여성 팬들이 와서 사진 찍자 이런 걸 좀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진짜 맞먹고 나쁜 짓 하려고 맞먹었으면.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그 주변에 안전요원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좀 선수들의 안전을 너무 좀 소홀히 여긴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사실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이제 동선을 구분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선수단은 열심히 싸웠고. 비록 금메달 90개 목표를 채우지 못했지만 79개였나요? 이걸 따면서 5회 연속 종합 2위를 거둔 점에 만족을 또 하고. 여러 가지 명승부도 많았잖아요. 아시안게임은 그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 하는데. 할 얘기 더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오기장. 저는 뭐 기억나는 건 나지완 밖에 없네요. 나지완. 알겠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바뀔 것 같은데. 그게 뭐랄까. 최근에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일 날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 김성찬 의원. 한 의원이 지금 법안 발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나지완법이 되겠더라고요. 나지완 얘기.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면 나지완이 경기에 나섰는데 대타로만 5번 나왔어요. 5번 나와서 3타수 무한타 2볼렛 1득점인가. 뭐 하여튼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안타가 없었어요. 없었고 굉장히 팀 기여도가 미미했는데 미미했는데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점프는 제일 높게 뛰더라고요. 금메달을 따면서 감격의 병역 혜택을 누리게 됐던. 그래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된 게 그 다음에 인터뷰 아니었겠습니까. 끝나고 인터뷰인데 사실 나지완을 제가 잡았습니다. 믹스존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지완이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해서 이제 처음에 맨 처음에 나온 선수가 김현수인가 김현수인가 그럴 겁니다. 김현수 인터뷰를 하고 있다가 나지완이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완이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완 선수 이래서 한마디를 해보라.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기자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얘기를 한 게 갑자기 자기 팔뚝에 팔꿈치에 뼛조각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캠프 때부터 그 부상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탄을 받는 이유는 몸이 완전치 않은데 그럼 왜 들어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아라는 팀 나지완의 소속팀 기아에는 안치홍이라는 정말 올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3할 이상의 타율에 없는 놈도 많이 찍고 안타도 많이 치고 그 선수를 사실 이제 더 뽑았으면은 쓰임새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인데 이제 나지완 선수가 이제 우리 만 나이로 29. 나이가 이제 꽉 찼어요. 안 그러면 군대로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군대로 가야 되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아마도 안치홍보다는 나지완을 강력히 밀었으리라는 이런 짐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나지완이 이제 가게 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지금 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나지완다로 자진 입대해라.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이제 팬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원성이 자자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 기억에 강정호 선수도 2010년도 광주와세안게임 때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갔어요. 대회. 근데 강정호는 그 모든 걸 불쾌시키고 말로 안 되게 잘했어요. 결승전 때도 홈런 두 개 때리지 않았나요. 거의 추신수랑 강정호가 타선을 쌍끄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강정호는 자기가 아팠다는 얘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울면서 면제돼가지고 기뻐서 나 아팠는데 참아서 면제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약간 생각이 부족했던 거죠. 이 대중의 마음을 잊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그 아시안게임이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이 걸려 있고 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올림픽은 이제 메달만 따도 병역 혜택인데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좀 퇴색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원래는 이제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너희들은 그동안 일반인들과 달리 또 이제 뭐 엄청난 훈련이나 혹독한 이런 시련을 겪고 그 말을 따냈다. 그걸 취하기 위해서 병역 혜택이라는 선물을 남자 선수들 경우에 이걸 준 건데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서 이게 바로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역 혜택을 위해서 출전을 한다. 이런 본말 전도의 어떤 그런 현실을 개탄하는 팬들이 나지환을 대표적인 예를 꼽으면서 이렇게 지탄을 하는 거고 김성찬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나지환 얘기가 나왔는데 나지환 선수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얘기의 파장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침묵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지환 선수 시즌 뒤에 수술을 할 거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구단에 얘기해서 저 바로 내일부터 시즌을 접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 개소리예요 그게. 따고 배짱이지 그게. 아 그러네요. 따고 배짱.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나지환을 불러서 이제 뭐 기쁘다. 뭐 이 정도의 멘트 정도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전화의 다른 기자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안 쓸 수도 없는 거 노릇이고. 왜냐하면 그 얘기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거 뼛조각이 돌아다니는 거를 참고 주사를 맞아가면서 올 시즌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팀에 뽑히기 전까지는 정말 크레이지 모드로 하다가 대표팀에 뽑힌 다음에는 쭉 뭐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가 쳐지고 그리고 대표팀 경기에서는 정작 활약을 못하고 따고 나니까 벌쩍벌쩍 뛰고 나와서 이제 내일부터 나는 시즌 끝이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심보가 무슨 놈의 심보가 그러냐라는 게 이제 어떤 괘씸죄 아니겠습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이거 비교를 해서 축구는 어떻습니까 축구.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는 이제 28년 만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사실 축구야말로 경영 혜택이 목적인 팀이었어요. 맞아요. 대표팀 20명 전원이 군 밑필자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와일드카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아시안게임 23세 이하 대회인데 23세 넘는 선수들이 3명이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실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원이 23세 이하 선수들이 왔고 북한 같은 경우는 외모에야 전원이 23세 이상이지만 거기 좀 이상해. 거의 뭐 30대도 있는 거야. 외모상으로는 30대도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 23세 이하. 근데 이제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던 리명국 골키퍼가 이제 와일드카드로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3장의 와일드카드를 모두 썼죠. 골키퍼 김승규.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도 할 수 있고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박주호. 그 다음에 이제 최전방의 김신욱. 김신욱. 근데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별 예선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전 하다가 상대 선수랑 충돌하면서 정강의 뼈가 부러졌어요. 아 뼈가 부러진 거고. 네 정강의 뼈가 부러졌는데 이제 그걸 계속 숨기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상대한테 이제 압박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북한하고 결승전에서 대다 대다 이제 골 계속 안 나니까 안 나니까. 연장에 이제 넣었죠. 연장에 넣어서. 근데 이제 그때 부러진 그 상태로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뜨는데 뭐 그걸 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비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부상을 숨긴 거. 그러니까 나주환하고는 굉장히 좀 비교가 되네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아예 팀의 목적이 드러났던 게 8월 말에 이광종 감독이 이제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수비진이 불안하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선수들을 찾아봤는데 뽑을 만한 선수는 이미 다 군대를 갔다 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팀을 꾸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다녀왔거나 병역 의무를 이미 해결한 사람은 이 팀에 뽑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 팀은 동기부여를 삼은 거죠. 그런데 뭐 윤흘록이나 지금 오해영 기자가 얘기한 김신욱은 사실상 대표팀에서 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둘은 경기를 뛰다가 다쳤어요. 그렇죠. 그 아시안게임 기간에. 그러니까 이걸 두고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둘은 다치기 전까지는 완전히 에이스. 그러니까 이광종 감독이 만든 그 대표팀의 주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상으로 빠진 거고. 불의의 부상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 축구 금메달이 야구 금메달보다 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나지환 학습효과라고. 그렇죠. 축구 선수들이 멘트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누구도 이제 군 면제의 기쁨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축구대표팀이 이광종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피파가 인정하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국제대회가 아니니까 소속팀에서 선수를 차출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내보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아쉬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가장 피해를 본 한 명이고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가장 이득을 본 한 명이고. 그렇죠. 박주호 선수도 나이가 거의 꽉 찼잖아요. 박주호 선수는 만약에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못 땄으면 2015년에 이제 경찰청에 입대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소속팀하고도 계약이 옵션 계약이 플러스 1 계약이 돼 있던 게 만약에 군대가 면제가 되면 연장, 계약 기간이 연장되고 아니면 이제 바로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 박주호 선수도 굉장히 잘했어요. 중거리슛 기가 막히고 중거리슛도는 없는데 그 중거리슛이 들어가는 순간 안산경찰청 축구단에서 공식 SNS에 굉장히 아...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에게 저러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선수가 전성기 때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플러스 선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평생 운동선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어봤자 마흔 가까이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서른 중후반이면 다 은퇴를 할 텐데 이 선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은퇴한 다음에 직장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평생을 먹고 살 어떤 그런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선수 생활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2년을 자기가 군대를 가지 않고 선수 생활을 쭉 이어간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메리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병역 혜택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우리가 사실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5연속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이 저는 강력한 이 동기부여, 즉 병역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건 부인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 어떤 표현의 방법, 이 세련미가 어떤 야구대표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그 후 사후대후도 좀 별로였어요. 류중일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반응이 나올 줄은 예상 못했다. 좀 서운하다는 표현을 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대표팀의 수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야구팬을 뛰어넘어서 이건 대중의 문제거든요.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저 야구 뭐야? 이랬던 상황에서는 좀 더 대응을 숙인 자세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유감독 심정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유감독도 맡고 싶어서 맡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승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역적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야구대표팀 같은 경우는 프로 정예 선수들이 다 총출동했고 일본이나 대만 이런 경쟁국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상의 선수를 뽑아올 수 없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다 맞춘 선수들이잖아요.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온 거고 대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1군이 아닌 약간 1.5군, 2군 이 정도 되는 진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못하면 이거는 욕먹는 경우예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담을 이겨내고 우승을 했다. 이거는 김현수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역만 보고 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역만 보고 온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2018년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회에서 야구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병역 면제 혜택이 사라져. 그럼 과연 그때 우리나라가 KBO가 프로야구 시즌을 중단시키고 선수들을 보낼까요? 그건 한번 답이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야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1994년 히로시마 대회부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 대회 때는 우리가 그때는 프로 선수들이 나가지 못하는 걸로 돼 있어서 대학생 위주로 나가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일본에 뒤져서.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총출동할 수 있었던 대회가 그 다음 대회. 98년 방콕 대회 때부터예요. 잊을 수 없죠. 박찬호와 김병현이 나왔던. 서재웅 등등 해서 이런 선수들이 나갔는데 그때는 리그가 중단된 이런 상황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상게임이 12월에 했어요.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회만 부산대회만 부산대회하고 인천대회 올해 인천대회만 리그 중단한 상황에서 대표팀이 차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방콕 대회. 더우니까 아시안게임을 겨울에 한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했고 2002년 부산대회 때는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어쨌든 그때 정규리그까지는 다 마쳤어요. 정규리그까지는 다 마치고 야구 같은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만 좀 밀어서 밀어져서 해서 그때 한국 시리즈가 11월 10일에 끝났습니다. 11월 10일에 유명한 삼성과 LG의 경기 이승엽의 천근같은 동점홈런과 마혜영의 끝내기홈런 그때 나온 게 2002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도아 대회하고 광저우 대회인데 거기도 다 더운 지방이라서 대회를 11월 12월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리그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카르타도 그럼 더운 자카르타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에 아시안게임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그 중단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병역 혜택이 사라졌을 때 프로 선수들이 과연 나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인 게 만약에 겨울에 한다 그러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지금 쉴 때인데 아시안게임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 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걸 포기하고 나갈 선수들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야구계가 아시안게임을 어떤 용도의 대회를 생각했는지가 딱 그때 단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긴 나갈 겁니다. 프로 선수들이. 스프러 선수들이 나가긴 나갈 건데 그만큼 지금 이만큼 선수들이 길을 쓰고 대표팀에 뽑히려고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팀에서도 관리를 할 겁니다. 만약에 부산 우려가 있는 선수다. 이러면 알아서 빼줄 거고 그래서 최강팀이라기보다는 얼기설기 구성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야구 때문에 병역 혜택 이런 범위를 좀 줄이자 아니면 포인트제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피해를 아마추어 선수들이 볼까 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테니스의 정연 선수 같은 경우 18살인데 만 18살 고3이에요. 근데 이번에 남자복식 임용규 선수랑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 테니스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영택 선수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메이저 대회를 출전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영택 선수도 2002년 부산대회 때인가요? 그때 금메달을 따서 방콕대회 때인가요? 하여튼 금메달을 따서 본인도 면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하고 2007년에 이영택 선수가 US 오픈 16강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성과였죠. 이게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영택 선수가 자기가 병역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병역 혜택이 더 큰 국위 성향으로 이어진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영택 선수 같은 경우는 병역 혜택을 받은 뒤에도 2002년과 2006년에 도하아시안게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금메달을 따줬어요. 그런 꾸준한 나라를 생각해서 출전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영택 선수 같은 경우는 병역 혜택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야구도 지금 욕을 많이 먹지만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 이런 선수들은 2008년에 땄단 말이에요. 올림픽 금연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 베이정 올림픽에서 받았는데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광저우 그다음에 2009년 WBC 그 다음에 올해 인천아시안게임까지 나와서 꾸준하게 국제대회 타율이 4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시즌 중이라서 사실 두상 같은 경우는 인천아시안게임 전만 해도 4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던 팀이었어요. 왜 웃습니까? 아니요. 안타까워서. 안타깝죠. 그런데 그럼에도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방망이로 휘둘러서 어떤 금메달에 일조를 했고 이런 걸 보면 좋은 본보기들이 있는데 참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어떤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별명이 나비니까 나비효과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효과가 나고 있다.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병역 혜택법이 계속 유지에 존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병역 혜택이라는 게 선수들 그간의 노고에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메달을 하나 딴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거는 저는 너무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지환 선수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유발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선수들이 전에도 이런 게 체육계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국제대회 이런 데 출전해서 얻는 성적에 따른 포인트 제도 그걸 해서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넣으면 병역이 면제된다거나 이런 그런 방식이 좋지 않나. 그런데 이걸 선수들이랑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번에 인천아시안게임에 그 법이 적용이 될 뻔하다가 그래도 자국대회인데 조금 더 동기부여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체육계의 반발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병역 혜택이 더 많았어요. 광범위한 건. 훨씬 많았죠. 세계선수권만 우승해도 좋아졌죠. 예전에 선동열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년 전에 30년도 넘었죠. 82년 아시아 선수권인가? 81년 아시아 선수권인가? 아시아 선수권 우승만 해도 그때는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점차 축소가 돼서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 진출하면서 그것도 병역 혜택을 줬잖아요. 그리고 2006년 WBC도 4강에 들면서 그것도 병역 혜택을 그때 받았었고 선수들이 받았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다 자르고 결국은 올림픽 메달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렇게 정해진 건데 사실 저는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사실 아시안게임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내는 게 사실 저는 월드컵이라고 보거든요. 월드컵 16강. 그러면 아시안게임만큼 어떤 국위선양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일단 제외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과의 형평성 다른 그러면 아시안게임 하키나 세팍타크로 싱크로나이즈드 이런 것들 사실 흔히 얘기하면 비인기 종목들. 비인기 종목들은 세계대회 이런 거 나가면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만큼은 좀.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종목인지 다 동등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천 아시안게임 뒷얘기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다른 종목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참았던. 아니면 우리가 점검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지완이 진짜. 아시안게임만 해도. 스타긴 스타네요. 제가 나지완이 세네. 제가 나지완 한마디 했다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고.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지완이 이제 시즌 후에 수술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수술을 국군병원에서 군대로 안 가는 대신 국군병원에서 군인의 입장에서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주 기초군사 훈련 받으러 들어가자마자 수술에 오르면 수술하면 군단 가야죠. 병원 가야지. 그렇지. 군병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뭡니까? 제가 겨울에 겨울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입니다. 논산에 있다가 제가 운전병원에서 교육을 받으러 강원도 홍천. 춥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저희 방 내무실이 한 50명이 잤거든요. 절반 이상이 동상, 감기 다 걸렸어요. 동상을. 그런데 병이 다 다르잖아요. 동상도 있고 감기도 있고 목감기도 있고 몸살감기도 있고 다 다른데 약이 다 똑같아요. 군대가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지완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진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게하게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지완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통해서 한번 군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라.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국군병원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국군병원들. 거기서 오진을 해서 다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암인데 암을 집어내지 못해서 피해자도 생기고 발생하고 이런 건데 저도 사실 군대 얘기를 하니까 나지완 얘기 또 나오고 하니까 제 얘기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무릎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행군도 하고 40kg 행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무릎이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해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관절경 수술이 뭐냐면 무릎에 카메라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무릎 상태가 연골이 어떤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고대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군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이 무릎이 버텨줄까. 그래서 하려면 치료를 하고 가자. 왜냐하면 그때가 IMF 시기였기 때문에 너도라도 군대를 가려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그때 마침 나이도 차고 그랬기 때문에 군대를 가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 무릎이 버텨줄까 해서 그렇게 갔는데 막상 신체검사를 받잖아요. 저는 춘천으로 갔습니다. 춘천 106인가 103 보충대를 갔는데 거기서 무릎이 안 좋다는 얘기를 좀 했죠. 무릎이 안 좋고 한데 거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장 부정맥이 있다. 심장 부정맥이 있는데 여기서 검사를 나가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고 오겠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 선배 중에 농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고등학교 선배가 있는데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니는데 군대가 면제예요. 왜 그러냐. 심장 부정맥증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설피치고 지나갔는데 저는 그냥 또 나가서 검진받고 그러면 언제 또 들어옵니까. 제가 이제 3월에 원래 입대였는데 한번 연기를 하니까 8월로 그게 순식간에 왜냐하면 대기자들이 밀려서 저는 그냥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부정맥이 한번 행군을 갔다 온 다음에 부정맥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군대 병원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진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갔다 와라.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심장이기 때문에 국군병원에서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마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른 데 무슨 장기, 위장, 시비전 이런 데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니까 갔다 와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휴가를 한 5일 정도 받았던 혜택을 그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군병원이라는 데가 이런 데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비하의 의견은 없었고.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니까.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추억이 있어요. 국군병원이랑. 어떤. 친구가 낙하사항 때문에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하러 갔는데 PX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PX가 가서 뭐 좀 사려고 하는데 환자 몇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을 해요. 담배를 좀 사달라. 왜냐하면 군인 신분의 환자는 PX 담배를 못 삽니다. 병원에서는. 왜 못 사지? 못 사요. 환자 보고 있고 있는 사람은 못 사요. 담배를. 5천 원을 주면서 거슬떠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한 간만 사다달라.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한 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그 돈으로 그 친구 과자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다줬습니다. PX에서는 같은 사람에게 담배를 계속 팔던가요? 아니. 그건 담배를 파는데 내가 계속 정기적으로 가서 담배를 사는 거죠. 밖에서 있으니까 약간 소문이 나나 봐요. 저 사람이 약간 담배 브로커다. 담배 브로커. 이 담배 셔틀로 번 돈. 친구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던. 아낌없이. 국군병원의 추억. 이제 아시안게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벌써 50분이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게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주제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새로운 감독이 왔죠. 슈틸리케 감독. 독일 출신의 감독이죠. 친구가 왔는데. 데뷔전을 치렀어요. 데뷔전을 우리 두 기자가 현장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박 기자. 지난 금요일에 천안에서 파라과이와 경기 첫 경기를 했는데 선수 파악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를 전혀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기성용한테 주장을 맡겼잖아요. 이건 선수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성용을 주장을 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틸리케 감독이 보여준 축구가 뭐랄까 이제 굉장히 눈이 즐겁다고 해야 되나요?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을 잘 주입을 시켰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오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남아공에 16강 가고 기대가 컸던 게 이번 브라질 대회인데 어떻게 보면 대실패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와서 팬들한테 가장 큰 기쁨을 줬던 게 뭐냐면 이청용이 살아났다는 거. 그러니까 남아공 때 저희가 한국이 16강 갈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청용이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청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청용이 부라질 때는 좀 활약이 미미했거든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라가이가 또 물론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경기력이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왜냐하면 입국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선수들이라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파라가이 상대로 일단 이청용이 굉장히 오른쪽 측면에서 막 드리블도 해주고 하면서 시선을 다 끄는 사이에 그동안 대표팀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남태희. 중동 메시라고 축구팬들이 부르는 남태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죠. 또 슈틀리케 감독하고는 카타를 옆집 총각 슈틀리케 감독한테는 옆집 총각으로 불렸던 남태희인데 굉장히 이런 새로운 얼굴들 김민우도 그렇고 남태희도 그렇고 슈틀리케 감독을 보면서 완전히 한국 축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판이 짜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파라가이전을 보면서 느낀 생각은 결과적으로 슈틀리케 감독의 첫 번째 경기 결과가 홍명보 감독을 두 번 죽여왔습니다. 완전히. 거의 이거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의 부관참시 수준으로 두 번 그냥 파묻어버린 건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홍명보 감독의 월드컵팀과 이번 슈틀리케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주전이 결정되어 있느냐 결정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거 딱 하나거든요. 홍명보는 정해져 있었어요. 모두가 압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내가 데리고 있는 선수를 너무 잘 알아. 누가 뛰어야 되는지 입이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선수도 알아요. 그런데 슈틀리케호가 딱 출범했어요. 누가 당장 내일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태희나 김민우나 정말 그 이전 홍명보 호에서 거들떠도 안 봤던 선수들이 기회를 주니까 자기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놀랐던 게 딱 선발명대가 나왔을 때 보통 기자들이 선발명대가 나오면 예상 포메이션이라는 걸 짜거든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용철이 최전방에 선다는 것 자체도 조용철 선수도 자기가 최전방에 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례로 말씀드리게 잘하신 게 브라질 월드컵 가기 전에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을 갔잖아요. 모든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저를 비롯한 현장 취재 기자들이 베스트 11이 누구냐고 줄줄줄줄 꿰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홍명보호의 주전은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애미 전지훈련 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예민했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기자들이 훈련 후에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 때도 약간 까탈스러운 반응을 하면서 기자들이 뭐지? 손흥민이 왜 저러지라고 딱 하고 있는 순간 저희가 캐치랑이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그날 훈련에서 손흥민이 주전조율을 못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지동원이 원래 손흥민 뛰던 자리에 가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못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전인데 이렇게 주전이 바뀌나? 라고 생각하니까 까탈스러워진 약간 그런 면이 있을. 까칠한. 박세훈 기자 말대로 슈트리케 감독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 정말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선수들을 그냥 너는 어디고 어디고가 없이 그냥 다 한 번 뛰게 해보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파라가이전하고 코스타리카전 23명 자기가 선발한 선수를 다 쓰겠다. 그런데 완전 브라질 월드컵 때랑은 정말 다른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처럼 제로 베이스,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14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코스타리카와 하는데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물게 기대가 되는 A매치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는 게 궁금한 과연 어떤 연기를 펼칠까. 왜 그런가요? 일단 코스타리카전에서 어떤 경기력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비판은 하겠지만 욕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감독 부임에서 두 번째 경기 진다고 해서. 그리고 처음 써보는 선수가 내일 또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안게임 멤버들부터 해서.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슈트리케호가 첫 경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줬어요. 그런데 또 다음 상대인 코스타리카는 파라과이와는 레벨이 다른 팀이에요. 일단 월드컵 때 우리를 감동에 빠뜨렸던 나바스라는 꼴키퍼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바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되는데 정말 궁금한. 우리가 저런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얼마나 보여줄까. 코스타리카 잠깐 소개하면 브라질 월드컵 때 16강을 갔죠? 코스타리카가 기가 막히게 했죠. 그러니까 D조. D조. 죽음의 D조라고 불리죠. 항상 죽음의 D조라고 불리는데 이 D조에 이탈리아 있었고 우루과이 있었고 잉글랜드 있었죠. 여기서 2승 1무.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조편성이 딱 나왔을 때 D조. 어디죠? 이탈리아, 잉글랜드, 우루과이는 공통적인 생각을 했죠. 아,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최대한 큰 점수 차로 이겨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다 했는데 아무도 코스타리카를 이기지 못했죠. 조일이로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그 팀은 한 번도 안 졌습니다. 16, 8강에서도 승부차기. 승부차기에서 지는 건 무승부로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 강팀을 상대로 슈틀리케오가 어떤. 사실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기를 봤지만 오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이틀밖에 안 된. 시차도 적응이 아직 안 된 팀을 상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슈틀리케 감독이 6대 3으로 이겼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럴 만큼 파라과이는 사실 우리가 상대라고 보기에는 연습 상대 정도 이렇게 본다고 치고. 이번이 좀 제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음 달 요르단, 이란하고 하는 중동 2연전까지는 한 4경기 정도는 그래도 슈틀리케 감독이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세훈 기자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정말 모르는 선수들,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선수들 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팀으로 이제 한 경기 치렀을 뿐이고 코스타리카전은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그러니까 아시안컵이 돼야 본격적으로 슈틀리케 감독이 어떤 색깔의 자기 축구 철학을 보여줄지가 저는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욕은 그때 가서 하면 돼요. 대신에 그때는 제대로 할 거지. 제대로 해야지 그때는. 못하면. 그렇죠. 이제 뭐 내일 우리 녹화를 녹음을 지금 월요일날 하고 있지만 방송은 이제 내일 나가니까 오늘이라고 합시다. 오늘 저녁 때 8시인가요?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하여튼 뭐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죠. 한국 축구 그동안 뭐 브라질 월드컵에서 워낙 실망감이 많았으니까. 이번에 아시안게임 대표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 기운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뭐 욕도 나왔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다가 욕 나왔는데 프로야구 프로축구의 욕설 파문. 이것도 사실 좀 주말에 스포츠계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이런 얘기들인데. 대충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LG와 두산 경기였죠. LG와 두산 경기에서 선발 투수였던 마야가 토요일 경기 11일 경기였는데 마야가 LG 벤치에 되고 감독이 되고 스페인어로 욕을 했다. 라는 게 이제 양상문 감독. 그래서 이제 양상문 감독이 LG 감독이죠. 분통을 터뜨리면서 나가서 그라운드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 선수와 선수끼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보통 투수와 타자가 싸우죠. 투타 대결인데 감독과 선수. 이거는 정말 예전에 벤치 클리어링 할 때 보스턴하고 양키즈였나요? 그때 어떤 양키즈 코치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런데 그거 뭐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이렇게 잘 붙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 대응을 두산이 좀 잘못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산은 처음에 욕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카메라 잡히지 않았나요 손동작이? 카메라 잡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손가락은 명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양상문 감독은 스페인어로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하는데 스페인어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알아야지 들리잖아요. 그렇죠. 안다고 합니다. 이제 양상문 감독이. 잘못 걸렸네. 양상문 감독이 예전에 어디였더라. 그런데 외국을 나갔을 때 이거를 좀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상문 감독이 스페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야구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딱 걸렸네요. 그래서 양상문 감독이 사실 굉장히 신중한 감독이에요. 예전에 2005년에 롯데 감독을 할 때 제가 담당을 해서 아는데 굉장히 신중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나가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걸 네 번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스페인 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욕을 했으니까 양상문 감독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용병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양상문 감독도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그 욕부터 배웠겠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욕이 있지 않습니까? 18, 20. 얼마 전에 NC였죠? NC 선수도 경기 중에 조카 신발 찾아가지고. 우리가 욕설 한 번 짚고 넘어갔었네요.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한국 야구를 깔보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경기 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약간 자책하면서도 욕을 많이 해요. 그 FU 뭐뭐 우리 발음으로 법이라고 하죠. 보통 법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상대 입장에서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미국 스포츠에서는 그런 걸 어느 정도 넘어가 주는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 쟤 뭐야? 약간 이러면서 들이박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돼. 그러니까 물론 걔네가 여기서 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건 무조건 마야가 혼나는 게 맞죠. 혼나는 게 맞는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두산 구단 그리고 송일수 감독, 두산 감독까지 대응을 적절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송일수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감독이 선수에게 이렇게 뛰쳐나가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선수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어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건은 마야가 잘못했다라는 거. 하지 마야. 이렇게도 목이 목 들어오네. 송일수 감독님도 마운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투수인데 하고 있다가 빠가 어쩌고 욕하면 나오시지 않을까요? 그 사람 입장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져야겠네요. 오늘 농구도 있는데 앞에 너무 우리가 사설이 좀 길어서 인천 아시안게임 얘기로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다음 주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썰을 풀 이런 시간은 충분하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고요. 오늘 31화 뉴스토커의 주제는 아마 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욕을 먹었던 일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나지완 그리고 슈틀리케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슈틀리케 감독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잊혀졌던 홍 감독이 또 욕을 먹었죠. 또 욕을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야의 욕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소식도 욕과 관계된 거예요. KBL 김영기 총재가 욕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하든 한 달 뒤에 하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분은 계속 그때까지 욕먹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쟁여둔 걸로. 자 우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인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우리를 너무 많이 욕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욕은 막 할 수 있어도 먹는 거에는 좀 우리가 익숙지는 않아요. 욕먹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멘탈이 약해요. 우리가 멘탈을 좀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더욱 신선한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커는 cbs노커뉴스 노커브이.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